오이 오이! 오이 오이! 야 근데 이거 쪼롱이 디코를 하나 만들까? 하나 추가해 주시면 안 돼요? 아 내 디코를 추가해라고? 아 알았어요. 뭐야 누가 왔네? 아잉! 미리 말하는데 애니메이션 이야기 적당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이거 뭐 원래도 하시네. 이번에 코노스바 나온 거 알아 가루야? 이번에 나온 거는 제가 이제 요즘 바빠가지고 제가 이거 풍기는 딱 젖는... 아 이거 풍기는 아직 많이 안 나왔으니까. 안녕하세요. 노룡이님! 코노스바 알아요? 코노스바? 수바? 아 코노스 수바! 근데 그거 그거 아니야? 팬티 훔치는 거? 그거잖아 그 뭐지? 팬티를 훔쳐? 그 랜덤으로 하나 훔치는 거. 아니 눈가루씨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 지금 내가 이미지 검색하니까 여캐밖에 안 나오는데. 그건 그런 애니는 아니에요 근데 일단. 팬티를 훔친대잖아요. 정확히 말해 팬티를 훔쳐요 안 훔쳐요? 훔치긴 해. 그러면은! 훔쳐줘? 팬티를 훔치는 게 죄가 되나요? 아니 죄인죠! 그거는 괜히 해선 될 수도 있잖아요. 그거 어렸을 때부터 팬티를 훔치는 애니 보고 자란 애들은 그러면 커서도 팬티를 훔쳐도 되는구나 할 거 아니야. 어? 까루까루가 잘못했네. 아니 갑자기 들어와더마자 코노스바 그냥. 아니 그럼 팬티를 왜 훔치는 건데? 팬티를 훔치면 세지나? 아니 그냥 그거 능력을 쓰면 랜덤을 아무거나 훔치는 거라서 그냥 스킬을 써보는데. 그때마다 이제 약간 히로인 주인공들 격인 여자애들은 자꾸 팬티를 훔치게 돼요. 뭐가 훔쳐질지 모르는 그런 거예요. 처음부터 말을 그렇게 해야지. 무슨 갑자기 대뜸 팬티 훔치는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오해하잖아요. 근데 팬티 훔치는 건 맞는데? 저 근데 저 하나 아니고 얘기할 거 있습니다. 뭐요? 네. 이단님! 네? 눈물의 여왕은 뭐죠? 눈물의 여왕은 몰라요? 눈물의 여왕이요? 아 왜 이름 듣고 웃으세요 패티 훔치는 거 보는 사람이! 눈물의 여왕은 모를? 난 솔직히 눈물의 여왕 들었을 때 그냥 시덕 애니메이션인 줄 알았어. 그게 원래 생각이 본인 바리에이션에서 생각하게 돼 사람이. 저는 시덕이라서요. 님들은 어차피 3D 안 보잖아요. 그렇지 잘 안 보죠. 응. 공감도 잘 안 가고. 맞아요. 이단님 저희 모임에 끼고 싶으시면 2D를 공부해오세요. 내가 저번에 말했던 그거 보고 왔나? 감상문 써달라고 했는데. 뭐였지? 사쿠라장의 애왕 그려 보다 보고 왔어? 아니 이름부터. 아니 내가 가로씨 제가 나이가 34이고 집에 가정이 있어요. 근데 그런 애니 아니에요. 아 그런 애니는 아니긴 한데 봐봐. 와이프가 어 이단님 뭐 보세요 했는데 뭐 사쿠라장은 뭐 애완 뭐? 그걸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어? 제가 꼭 보겠습니다. 노력해 볼게요. 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있습니다. 그 이단님 나 혼자만 레벨업도 다 본다 했잖아요. 어 맞아 그거 보셨어요? 그거 보고 우리한테 얘기한다고 해서 그거 이미 한 3주차, 4주차 지났는데 나 혼자만 레벨업 안 봤어? 그거 완결까지 났는데 그거 안 봤어? 5월에 나오니까 말은 과시기 바랍니다. 예약해야 돼 예약해야 돼 빨리 예약하라고. 광고가 있어서 예. 어 뭐야 나도 껴줘. 나도 껴줘 나도 껴줘. 나 혼자 레벨업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 네 나 혼자만 레벨업이에요. 나 혼자만 레벨업. 좀 이기적인 건가? 아 나 오늘 미션 하나 했거든. 나 4-1 1격 좀 잡을게요. 그 올 퍼미션이 있어. 나 근데 절대 터트리진 않아. 근데 저거 뺏으면 저 미션 내가 받는 건가? 아니요 님들한테 뭐 없어요. 미션 준 사람은 내가 그거 잡고 터트리는 게 보고 싶은 사람이라서 님들이 잡는 건 의미가 없어. 네 이단님 잠깐만 귀 닫고 계세요. 과루씨? 네. 저랑 과루씨랑 인형이 이렇게 셋이 한 팀이 되어서 이단님을 공격해야 되는 거지 저희 내부에서 총질이 오고 가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해가 되세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이단님이지. 귀 여셔도 돼요. 그리고 눈가루씨 오해하실까봐 말하는데 난 여기 원래 고정팟이 아니야. 나도 항상 게스트야. 여기는 고정팟이지. 뭔 소리 하는 거야? 나보다는 사실 눈가루가 더 잘 어울리지 여기는. 지금 아니 일부러 버려야 해. 근데 이단님 그러면 우리 버리는 거예요? 아니 뭘 버리기. 내가 합류를 못하는 거지. 님들만 해. 님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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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님들이 처음부터 같이 모였잖아. 우리 셋이 처음부터 함께였는데 왜 갑자기 혼자 빠져나가려고 하지? 처음에 만들 때부터 함께고 지금도 쭉 함께인데 왜 갑자기 혼자 빠져나가려고 하지? 왜 그러는 거지? 그럴 수 없는데 이건 너무한데 그냥 주잘주잘야 말 잘하네. 우리가 괜히 스트리머 아니잖아요. 말을 좀 치니까 스트리머라 하는 거더라. 마이크가 된다고 말을 하는 건데 그럼 이 정도는 말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로 딱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제가 지금 틀린 말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요. 솔직히. 그리고 이제 쪼롱이로 유튜브 솔직히 빨았잖아요. 아닌가요? 꿀 빨았잖아요. 틀린 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주 달달하게 먹었잖아요. 지금 조회수 보니까 뭐 든든하게 그냥 먹어가지고 그냥 배불러 보이던데 그렇게 한 거지. 이제 와가지고 발수 떼가지고 자기는 이제 뭐 아니라고 하는 거 보면 조금 넘어하긴 해. 좀 그렇긴 해. 시선하게 느껴진다. 오늘 우리 죽을 때마다 그러면 좀 더 재밌는 그림을 위해서 벌금도 걸고 갈까? 좋죠, 너는. 아루씨? 어, 시원시원하게 그냥. 아루씨? 우리 같은 팀? 같은 팀? 아, 같은 팀 말아야 돼. 네. 살았다. 어, 근데 우리 혹시 이거 물건이 되나? 진짜? 안 죽었어. 아직 안 죽기로 했네. 오케이, 가는게. 인양아, 너 모공 있어? 어. 모르겠는데? 나 있어? 뭘 나한테 물어보면 되고. 그래도 좀 스무스한데? 이런 느낌이면 오늘 다 할 수 있을 때는 요거하고 사과탑 갔다가 카메? 사과탑 갔다가 카메, 사과. 일상까지 했으면 아마 오늘 안 됐을 수도. 오늘 안 됐을 수도 있어. 얼마 전에 조켓 혼자 에버랜드 갔다 왔더만 재밌었습니까? 가서 쿠롬이 팝콘통 사왔습니다. 아, 나도 그거 가고싶어. 지금 사려고. 아, 나 그 팝콘통 사려고 그러고 왔는데. 팝콘통? 그거 기차도 폼폼푸린으로 꾸며놨대 이번에. 아, 나 그래서 그 폼폼푸린 기차만 타고 왔어. 아, 나도. 알겠으니까 빨리 와, 알겠으니까 빨리 와, 빨리 와. 근데 이단님 먼저 물어봤잖아요. 이단님 물어봐가지고 얘기를 한 건데 그거 가지고 화려 내시는 거예요. 아니, 나는 폼폼푸린인가 뭔가 거기까지 안 물어봤다고요. 가루야, 너는 퀵폼푸린 알아? 폼폼푸린 뭔지 알지? 이단님 이건 시떡 아니라 이거는 인싸픽이에요. 맞아, 이거 시떡 아니에요. 나 시떡이라고 안 써요. 이거 시떡픽 아닙니다, 인싸픽. 님들의 개성을 존중합니다. 그 폼폼. 이단님 발사님한테 사주시면 되게 좋아하실걸요? 폼폼푸린을요? 님들, 제 와이프는요. 여성판 홍승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성판 홍승원? 어, 난데 여자야. 난데 여자야. 난데 여자야. 어, 난데 여자야. 어, 난데 여자야. 어, 난데 여자야. 으악! 아, 안 돼! 왜? 난 봤어. 아, 누구지? 아, 얘 상했던 일이잖아. 네, 뭐고. 님이 죽었어요. 괜찮아? 맞아요. 퇴근이 높아지고. 퍼블미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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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이거 무슨 말이죠, 이단님? 잘 모르겠고요. 퍼블미션비. 어, 혹시 오늘 레이드해서 제가 제일 처음으로 죽을 거라고 미션이 걸렸지 않아요? 에이, 설마! 다 이간질이에요, 이간질. 예, 예. 가루, 재밌지? 아, 재밌지, 나는. 아, 재밌지. 나 너무 좋다. 나 진짜 오늘처럼 눈가루가 든든한 게 처음이네. 계속 함께 할까? 눈조롱이로 가자 이제, 눈조롱이로.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러면 모일 때마다 애니메이션 감상위 하나씩 말하자. 웬낙에 너무 필요하다고 보는 편이야, 나도. 맞아, 맞아. 아, 이거 슬슬 파티컷 빡세지는데? 나 그런 거 해보고 싶어서, 약간 인이 동아리 같은데? 그래, 나 인이 동아리 들어가보고 싶은데 못 들어가셨단 말이야, 그거. 그래, 그래. 나도 그게 해보고 싶다. 정매? 아, 미안, 미안, 미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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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미안, 미안. 나, 미안. 나, 잠깐 정신 났어요. 잠깐만, 못 들었어. 모키스탄 알아, 모키스탄? 바로야? 알지, 그거 알아. 모키스탄 알지? 뭐 아냐고 물어보지 마. 그냥 어차피 다 아는 거 같은데, 서로서로. 아, 그래도 저희끼리 한 마디도 더 할 수 있고, 더운 거잖아요. 네네, 그거 얘기했는데 왜 안 해요. 물어볼 수도 있는 건데. 아, 다 잘했어. 아, 다 잘했어. 수고 말하지. 아니, 그러면 애니를 그렇게 많이 보면은, 일본어 공부도 이렇게 되나? 막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나? 그럼요. 저 일본어 애니만 보고 일본 가서 육과 칠을 소통하면서 다녔는데요. 나도 그러고 다닌 건데? 일본어 공부를 한 번도 안 했는데. 나는 안 들리는데, 큼직큼직한 다음대로 약간 더 있잖아요. 자막을 안 봐도, 자막을 안 봐도 볼 수 있어. 아, 그럼 어느 정도 말도 하긴 하겠네. 근데 이게 말이 안 나오던데? 말 안 나오는 건 그냥 이제 약간 이제 어색한 거지. 나도 여기 파티할 때 말이 좀 안 나오긴 해. 약간 그런 느낌인가? 어색해요, 우리가? 아니, 아니, 아니. 다 같이 그럼 우리 에버랜드 가가지고 어색감을 풀어보자. 약간 이렇게 4명 가면은 애들 셋 데리고 다니는 삼촌 포지션 될 거 같은데? 나 그런 데를 많이 안 가봤어. 인양아, 이 대님이 진짜 에버랜드 가고 싶나 봐. 내가 그 길루트 같은 건 잘 잡아줄 수 있거든. 그래, 우리가 있잖아요. 어, 괜찮아요. 저 에버랜드 세 번 가봤어요. 갱충갱충. 갱충갱충? 방 좀 파주세요. 네 분 정말 에버랜드 가시면 자유이용권 구매해 드릴까요? 저희 놀이공원 가면은 자유이용권 사주신답니다. 진짜요? 어우~~ 그 자유형 거 되게 비싼데? 소野 normally 그래요? 거의 5만원 뿐 아니에요? 오직 그 정도로 하지 5만원이다니? 그거 할인 안 하면 7.8만원 도감 엄청 비싸군구나! 바쁘다 הא natuurlijk 앞이면 대머리 오됨 twenty 대머리 라고 핥 번 말 끝까지 안 했음 말 끝까지 되어야 한거야 말 끝까지 안 했어. 무격이다. 근데 크게 던지지 말자. 당연히 안 던지는 거예요. 당연히 안 던지는 거예요. 이거 두 쌤님 저도 오더라는 걸 해본 거예요. 네. 너무 좋았다 방금. 진짜 던질 뻔. 아 근데 빨리 끝난다. 카피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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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피바라. 내가 여기 수바형 찍어왔음. 여기 보면 수바형이 있음. 여기 수바형이 수바형이 거기서 경계 퇴사하고 있길래. 와 씨. 와 경계 미쳤다 이러고. 근데 똑같은데? 그러니까 똑같이 생겼지. 내가 보고 바로. 아 생각 좀 해볼게요. 근데 격돌 내가 잡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아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자기만 하면 4만 원 아니야? 2만 원 잡으면. 내 미션보다 큰 거. 그러면 우리 걸로 받고 나누자. 내가 올프 픽하면 미미 10만 원 받는 거라고? 네. 잠깐만. 나 우리 방도 들어왔다. 우리는 눈가루가 뺏어서 올프 픽하면 조인양 눈가루 먹는다. 오? 잠깐만. 나도 쟤야. 해봐 한번 해봐. 뺏어봐. 뺏어봐. 가루야 할 수 있지? 이거는 기회다. 가루야 혹시 오늘 점심을 못 먹었어? 나 지마 망했다. 안 돼. 안 돼. 잘 되지 마. 야 이제 올파면 되지? 올파면 되지. 올파면. 오케이. 나이스. 아. 아. 씨. 왜. 진짜. 아니 누룽이님은 아쉬울 거 없잖아요. 어차피 내가 잡는 거였는데. 언니. 누룽이 성공했으면 제가 10만 원 더 먹잖아요. 제가 왜 아쉬울 게 없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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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파티 아무튼도 폴 Gut R惜. 자. 야 여기 파티 근데 에버랜드는 좀 재밌을 거 같거든. 어 나중에 한번 저 이야기 한번 해보자고 누가 진짜 에버랜드 가면 간다고. 네, 가져가, 가져가, 가져가 그래, 그래, 가져! 오케이, 꿋! 아쉬워! 아쉬워! 아쉬워!